지금부터 박변의 산재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산재유적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재유적급여를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하게 되는 장의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해서 장제를 진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로 산재유적급여 신청을 할 때 보통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의 사유란 업무상 사고 및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로서 유적급여 지급 사유와 결국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산재유적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되면 장의비 청구도 불순이 되게 됩니다. 장의비는 보통 유적급여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하기는 하지만 유적급여에 수반되어지는 부수적인 급여가 아니라 유적급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보험급여로 유적급여와 별도로 장의비 수급권자를 장제를 지낸 유적으로 독립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적급여 수급권자와 장의비 수급권자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유적급여 수급권자가 없어서 유적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장제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장의비는 장제에 소유되는 경제적 비용을 보존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고 민사적 손해배상 영역에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제보험급여로 장의비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장래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장의비는 원칙적으로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장의비로 1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의비 수급권자가 장제를 행한 유족인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비용액에 상관없이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장의비를 지급하고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든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로서의 장의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